깐깐 상자와 밤의 아지트는 서울문화재단이 2009년부터 매년 방학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교육과정 중에 이미 녹아져 있는 내용들을 소재로 해서 현대성을 담아서 물류센터라는 배경을 가지고 아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술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작품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자들을 더 굶겨야 되는데 나 혼자 못하겠어. 얘들아 좀 도와줘. 얘들아 실력이 빨리빨리. 잘한다. 그래. 딱. 마지막 한 손만 더 하냐. 그만해. 그 밤이라는 애는 진짜 공부도 안하고 말도 안 듣고 아주 삐뚤어졌다네. 깜깐 상자와 밤의 아지트는 호기심 물류센터에 초대된 나지와 아이들이 밤이가 남긴 선물을 찾아 함께 여행하면서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관계 참여형 공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연을 아이들이 보기도 하고 직접 교안에 들어가서 또 체험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융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연 형식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래서 교육적인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이 가장 아마 다른 공연하고 차별화되는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A라고 하면요. 서울문화재단 소속 예술가 교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현장 경험을 쌓았던 TA들이 같이 공동 창작을 하여서 이번 공연을 기획 및 제작하였고요. 직접 배우로서 출연까지 함께 하면서 아이들이 공연 속에서 즐겁게 참여를 할 수 있게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많이 부딪히고 경험이 풍부하신 선생님들이랑 함께 한 거라서 아이들에 대한 배려나 어떤 예측 같은 게 되게 좀 사전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거에서는 이 정도 반응할 것이다. 그리고 이거에서는 이 정도의 어떤 감각이나 그런 것들을 깨우쳐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강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면 이제 교육과정 워크숍으로 수면등을 만드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끝나고 헤어지지만 아이들은 그걸 집으로 가지고 가서 그걸 이제 자기 방에 놓고 잘 때마다 그걸 이제 켜보기도 하고 하겠죠. 아 나 1학년 때 거기 갔었는데 걔랑 재밌게 놀았어. 그리고 이걸 만들었어 하는 그런 기억들로 좀 남으면 좋겠다. 공연도 보고 놀기도 하고 재미있었어요. 보는 사람들이랑 같이 즐기려고 만들어진 동영상. 즐기면서 공연의 첫 뜻을 아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공연을 보고 끝나는 거 말고 그 감정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어떤 워크숍이 같이 있다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냥 뭐 낮이 됐구나 밤이 됐구나 그 정도도 그치지 않고 그걸 애들이 친구처럼 되어야 할 수 있고 상상을 한다거나 다른 이야기들을 조금 접할 수 있지 않았을까. 깜깜상자와 밤의 아지트,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8월 7일부터 8월 28일까지 지금 현재 성악리의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보기 드문 어린이 창작 공연이고요. 또 아이들이 이 안에서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내년에도 기획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